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강원도 선거인단 모집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3일까지 2차 선거인단을, 3차 선거인단은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합니다. 강원도 선거인단 1차 모집 인원은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규모로 지난 19대 대선 선거인단 2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강원도 목표치인 7만 명을 넘어 10만 명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